뭐지 이새끼는? 어허 침 뱉네 미쳤네 이거 그림 주제에 야 혀가 움직이고 있어 어 뭐야 아 아 기분 나빠 다시 하겠습니다 침밟았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미술관에 침을 뱉네 저거 잊어버릴 짐 입조심 저 입을 조심하라는건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깜짝이야 테두리 조심 야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 여긴 거짓말쟁이들의 방 줄에 묶인 인형이 매달려있다 이 인형이네요 인형 인형옷에 자켓에 숫자가 새겨져있다 이새끼가 장난하나 지금 욕하는거야? 되게 지능적으로 욕하네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완전새끼에요 하필이면 왜 그 숫자지? 욕먹었네 이거 뭐지? 배고프다 먹을건데 아 아 이 입이었어? 그렇구만 저 입이었구나 어 그래요 일단 들어가보자 암호같은 것이 있다 18 어? 아 이거 그건가보네 색깔인가보네 그죠? 보소 이런거는 뭐 이방에 있는 녹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에 뭐 그런걸 세야될걸? 아마 녹색부터 봅시다 한번 일단 뭐 한개 두개 바지부터 세면 되겠지? 한개 두개 세개 어... 세개고 빨간거는 일단은 빨간거 일단은 저 위에 윗돌이 한개 두개 세개 삼에다가 이녀석 혓바닥 네개 그 다음에 이거 입 다섯개 다섯개네요 다섯개 노란색이 있었나? 노란색은 아아 졸라 아파 노란색은 아니야 뭔가 이건 너무 애매한데 다섯개 어 아프로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SA 마 아 이게 녹색이 열려덜이라는거구만 아 그런 해 이게 녹색이네요 녹색이 18 그럼 녹색이 18인거야 그지 그럼 뭔가 다른것도 있겠죠 별로 안 무서웠어 뭔가 예상했거든 여기부터 가봅시다 거짓말쟁이들의 망 노란옷의 동의 노란색을 봐야겠죠 흰옷이 말하고 있는건 진짜야 석상의 정면으로 보고서서 동쪽으로 두걸음 그리고 남쪽으로 두걸음 그곳이 정답 사실을 말하고 있는건 녹색옷뿐이야 석상의 정면으로 보고서서 서쪽으로 세걸음 서쪽으로 세걸음 남쪽으로 한걸음 석상이 어느거지 하나 둘 셋 녹색이 아 졸라 아파 뭐야 이새끼가 이새끼가 구랄쳤어 석상의 정면으로 아 정면으로 보고서서 동쪽으로 두걸음 남쪽으로 두걸음 아 정면으로 보고서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이거네요 어 이거네요 으아 으아앙 뭐야 녹색이 진짜 아니었어 그렇군 녹색이 녹색이 진짜가 아니에요 속았습니다 건방진 왜냐면은 봐봐 거짓말쟁이 방이니까 빨간색이 지금 노란 옷에 동의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구라야 그지 근데 흰옷이 말하고있는게 진짜야라고 하니까 얘네 셋은 세트로 뻥인거지 그지? 사실 말하고있는건 녹색옷뿐이야 그리고 녹색도 구란데 얘도 구라야 그지? 그러면은 흰옷을 따라가볼까? 그냥 동쪽으로 두걸음 남쪽으로 두걸음 이거 두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새끼들이 장난을 안아 지금 아 Channel 1 얘네 갈색이네 갈색 그죠? 아 그렇네 4걸음 2걸음 1 2 3 4 2 8 판에 뒤에 숫자가 적혀있다 4 뭐야 뭐야 왜왜왜 뭐야 뭐야왜왜왜왜왜왜왜ABG 왜토리가 한명이.... 뭐지 방금 뭐지 zat 와 개 소름 얘가 거짓말해서 다 죽인거야?? 거짓말쟁이 와 쩔었다 죽였어 쟤 죽었어 갈색 오 오 이거 잘 만들었다 오 이건 느낌이 있었어요 방금 아 미친 침 아 야 이새끼 일단 저장한번 하고 뭐 치료하는거 나중에 나오겠죠 뭐 일단 노란색은 4회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형 보면은 18 그죠 그리고 이제 한가지 색을 더 얻어야 되는데 한가지 색은 녹색을 얻어야 되요 녹색? 녹색을 얻었지? 녹색 아 지금 의식을 안하네요 아 우리 담바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나 힐이나 좀 해야지 아 맞다 이거 물 없지 녹색을 얻어서 찾을까 녹색 아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을 찾아야되요 빨간색 빨간색이 어딨을까 그냥 빨간색이야말로 이거의 숫자인가 그냥 음 아니면 저 위에 외톨이가 갖고있나 외톨이가 혹시 아니 아니야 여기 아무도 없어 빨간색 설마 얘한테 말하면 입조심 음 얘만 나와있지 앗 야 미친 손 한개 남아있어서 잡았는데 아 나 이색 그렇군 소리 한개 나와있어서 잡았거든요 근데 어 죽음 어 인형 왜 안떨어지지 수상해서 손한테 말걸었는데 죽었어 여기밖에 없는데 붉은 물감 얘네 뭐 다 거짓 어 아니 아니야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구라쟁이 구라쟁이 죽어있다 없죠? 없고 그러면은 이 인형들도 이 인형들을 조사하면 이 인형은 이런 음 이 입이 좀 수상하긴 하거든? 근데 여기 맞아 입에 대면 나는 이 쪽지가 제일 수상한데 이거 먹어지지가 않고 음..모냐 좋아 그러면은 18 이었죠? 18 곱하기 3 해보겠습니다 54에다가 4 다음에 58 대충 이런거는 어 느낌있죠? 아니군 그러면 2를 곱해볼까? 36에다가 4를 하면은 40 아니군 그러면은 3도 했고 2도 했죠 그러면은 4를 곱하면 72에다가 72에다가 76 76 어? 이게 안된다고? 좋아 그럼 5개군 18 곱하기 5 90에다가 94 안녕 왓더 팍 숫자가 좀 큰가본데? 오 이렇게 날로먹기 안되있네 오 좀 잘 만들었구만 입조심 얘한테 뭘 갖다주면 얘가 뭘 뱉나? 애매하다. 이 방에 뭐가 없는데. 이 그림은 내가 아까 수상해서 봤는데 잘보니까 중앙에 작게 숫자가 적혀있어요. 9요. 그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9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그죠? 뭐 이런거를 그지? 그러면은 18 곱하기 9 하면은 몇이냐? 72니까 162에다가 166이네요. 이에이! 열렸다. 역시. 뭐냐 이거. 나무 오브제에 사과가 달려있다. 나무 사과를 얻었다. 그림도 봐야겠죠? 나무에서 자란 사과. 이것도 막 내 사과 내놔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사과를 얻었습니다. 아 맞다. 아까 그 입에다가 얘가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얘한테 주면은 사과를 먹겠네. 좋아. 사과 줍시다. 사과. 먹어. 너 맘에 든다. 너 맘에 든다. 여기 지나라. 내 입안 빠져나가라. 함정 아니냐 이거? 여기서 만약에 나를 죽이면은 전 이 게임 삭제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네요. 개작두. 작두가 열리는 그림이 있고. 반사신경 봤습니까 지금? 와 찍힐 뻔했다 지금. 어우 개무섭네. 와 반사신경 쩔었다 지금. 와 역시 역시 역시.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뭐야? 어떤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나무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뭐야 방금. 뭐 지나갔는데? 숨결. 저장해. 저장해주고. 훔. 훔? 훔이 뭐지? 뿅뿅무늬. 훔. 아. 훔. 아. 담배 피는 뿅뿅. 마음의 손. 우와. 마음의 소리. 마음의 상처. 붉은호대의 연. 우와. 우와. 어우. 개깜짝 놀랐네. 미친. 어우. 저거 깜짝 놀랐어. 뭐가. 따라오네요. 어. 뭐야. 잠겨있어. 뭐임? 얘한테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뭐냐 이거. 뭐하는 거지? 오우. 놀랐다 지금. 아. 이걸 보는 건가? 아. 저기 뭐 떨어졌네요. 지금. 오른쪽에. 저거 한번 가져가야겠는데. 일로와라. 웅청아. 여기야. 여기. 어이. 웅청이. 여기라고. 여기야. 웅청아. 어키. 받아놓고. 이거. 붉은 열쇠. 이거군. 예. 저리 가삼. 어키. 좋고요. 여기 무슨 책들. 오. 문 두들기는 거 봐. 이런 책들도 한번씩 봐줘야겠죠? 어어. 역시. 재미있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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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사이에 종이조각에는 재미있어라고 써져있네요. 게르테나. 캔버스 안의 여인들. 이 고대 여인들은 금방 사람의 물건을 원한다.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뿅뿅하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뿅뿅하게 쫓아오기 때문이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녀들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는 점이다. 아까 얘 말하는 거겠죠? 그죠? 얘가 문을 못 연다고. 그런 것 같군. 문이 잠겨있어. 여기서 열쇠 얻어야 되나? 일단 몸통 박치기. 그죠? 오. 책이 잠금장치였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좋습니다. 좋아. 장미부활. 오케이. 저장 한번 해주고요. 영원한 자비. 저 아래. 아래. 움직이고 있다. 지금.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어? 누구 죽어있어. 뿅뿅인 그림.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혀가 움직이고 있어. 이 새끼 또 춤뱉었나? 어. 뭐지? 얘네? 머리 없는 상이 있다. 아 뭐야. 죽은 애 깨워야 돼. 또 얘 가지고 뭐 하는 건가? 나 별로 끼고 싶지 않은데. 야. 안 죽었구나. 남자는 손에 열쇠를 쥐고 있다. 가져간다. 오케이. 개이득. 어. 내가 밀면 되겠지? 뭐야. 얘 못 밀어. 얘 보고 밀어달라고 하는 건가? 설마? 아 나 원래 팀플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생은 솔풀이지. 어. 꽃병에 물이 없다. 그 장미가 뿅뿅을 잃어갈 때 그대도. 아 이거 아까 있던 글씨고요. 음. 이거 뭐냐. 파란 꽃잎. 창문. 푸른 옷의 여인. 오케이. 오! 오 뭐야 저거. 옆에 봐봐. 천막 아래에 뿅뿅. 오. 쟤 무섭다. 오오오오. 나 뭐 뭐냐.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 창문 끼고 나왔어. 오오오. 없어졌나? 일로 와봐. 이 새끼가 지금 내 컨트롤을 뭘로 보고. 니까진 놈한테 맞을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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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잡겠다고. 이게 뭐 별거 없죠? 이 의자는 뭐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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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를 이 물병에다. 어. 여긴 뭐지? 아 들어왔던데고. 얘를 살려야겠네. 어. 살려옵시다. 누군지 몰라도. 오. 우. 쿨럭. 괴로워. 안 살려지는데? 이 파란 장미를 저 물병에다 꽂는 건가?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엑스트라치고는 너무, 너무 좀. 아닌가? 여기, 여기 아닌가? 여기? 아, 있네요. 파란 장미를 꽂는다. 어, 여기는 무한이. 아, 그래서 영원한잡이구나. 그러네. 이건 무한일이네. 무한일. 그죠? 이제 이 파란 장미를 얘한테 주면. 우웅. 아, 얘구나. 어머, 이제 아프잖아. 얘가 그 남자 주인공이죠? 이름은 모르는데. 뭐, 이번엔 뭐니? 일러스트에서 봤었죠. 아,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 어라? 너 혹시 미술관에 있었던 사람? 그렇지. 아, 살았다. 나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다 사람이 없어졌는데 얘만 있네요, 지금. 그렇구나. 그럼 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고 있겠네. 내 경우도 대체로 그런 느낌이야. 더물의 장미. 꽃잎이 떨어져나가니 내 몸도 아파져서 말이야. 이브랑 똑같네요. 지금 그죠? 어. 좀 전엔 죽는 줄 알았어. 되찾아서 고마워. 그래서 일단 말이야.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겠니? 이런 기분 나쁜 장소 계속 있다가는 이상해질 거라고.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을 듣지 못했네? 나는 게리라고 해. 게리? 게리, 게리, 게리. 이브. 이브라고 하는구나. 가자, 이브. 아, 뭐야. 어우, 신빙. 또 침뱉었죠. 별로 듬직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껏 살짝 놀랐을 뿐이야. 아, 진짜라고. 어쨌든,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신 확실히 차리면서 가야 돼. 좋아, 일단은 팀에 합류했군요. 저장 한번 해봅시다. 쟤는 스테이터스를 못 보는 건가? 게리의 뭔가 그 능력치나 정보는 볼 수가 없네요. 지금은. 뭐야, 얘는. 머리험상이 있다. 이거 아까 있었죠? 게리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남자니까. 뭐야, 이거 방해되네. 이브, 잠깐 물러서 주겠니? 에이차. 아, 남자. 역시. 힘쓰는 데는 또 그죠? 있어야죠. 오른쪽에는 신랑의 그림. 왼쪽에는 신부의 그림인가? 불행한 신부의 오른손. 슬픈 신부의 왼손. 불행하고 슬프대. 왜지? 비탄에 잠긴 신랑. 비탄에 잠긴 신부. 신랑과 신부가 뭔가 졸라 슬퍼요,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커피와 케이크의 그림이 걸려있다. 맛있겠다. 맞다, 나도 커피 있지. 여긴 뭐지? 오, 막 돌아다니는데? 이건 뭐야? 바닥에 뭐 있는 거는... 미궁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뭘 다 가볍게 뚫어봅시다. 어. 근데 게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장미인데... 뭐 에너지 표시가 안되네요, 지금. 붉은 물감으로부터 곧장 남쪽으로. 이거 설마 미궁이라고 지금 설명해놓는 거야? 미궁을 빠져나가는 비결. 벽에 한 손을 짚은 채 나가면 언젠가 도착한다. 이게 왜 미궁인데? 여기서 뭐 가져 나가야 되나? 야, 간보지 마라. 일로와. 이녀석이... 저 물병을 가져 나가는 건가? 뭐야, 이게 왜 미궁이야? 이렇게 쉬운 미궁이 있다고? 일단 뭔가 의미 없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미궁을... 미궁이라는데 미궁같지 않은... 어, 여기 뭐지? 여기 되게 신비하게 생겼다. 길이 막혀있어. 오! 아, 의자 밀 수 있네요. 의자를 밀 수 있어. 으흠. 오키오키. 그러면은... 이걸 위로 밀고... 밀어. 그 다음에... 밀고... 좋아요. 안약 그림! 안약 그림... 안약. 안약? 어, 얘가 설마 눈 아프다고 막... 우에에에에에. 꽃님 좋아아. 그 꽃님 주면 여기 지나가게 해줄게 주지 않는다 어 꺼져 변태가네요 얘 저리가 일단 안약을 어디다가 써야겠죠 어딘가의 풍경 뱀 비암 커다란 얼음 어 저기 아래쪽에 눈이 아 이거 좀 섬뜩한데 이거